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길에 닭들도 있고 루간다우로 닭이 엔코쿠라고 합니다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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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엔코코에요 엔코코 엔코코 코코 코코코 엔코코 소들이 kep을 뜯고 있구요 소는 엔태라고 합니다 엔테 엔테 알아들어? 엔테 엔테 어 귀를 깜빡깜빡하네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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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엔테? 응응 엔테? 멋지게 생겼는데 응? 그지? 여기 좋아? 먹을게 많아? 어 그래 어 일어나 인사하는거야? 잘 있어 인사하는거야 안녕 어디에 가? 어디에 가? 어디에 가? 어디에 가? 어디에 가? 너는 아세요? 어디에 가? 안녕 아무래도 저쪽에 물을 뜨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들 이렇게 물을 뜨러 오곤 합니다 건축을 하고 있고 소금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물의 소금 이걸 가지게 그런지 물의 소금 이정도에 가해야돼서 피치 호스피탈 지보가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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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우리는 간고 얌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